오늘의 주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아닌 부작용 부작용으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먼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아닌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라이브 방송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들고 온 이유는 그리고 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굉장히 인기인데 이게 좀 제대로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봐도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먹지 이게 뭐 공부 물론 알려주지 않죠 업체들에서 그냥 좋다고만 하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좀 많이 없긴 한데 그와 별도로 너무 소비자분들께서 잘 안 알아보고 그냥 막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유난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에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영양제들에 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의사나 약사분들도 현장에 가보면 그냥 뭐 비타민처럼 되게 가볍게 취급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자들도 좀 막 만들고 소비자도 좀 막 먹는 게 우리나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부작용 이상 사례라고도 하죠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시장이 커진 이유도 있겠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어린이들까지 먹으니까 그만큼 어린이들에 대한 부작용도 요즘에 좀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업체들이 막 우리는 100억 우리는 뭐 500억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함량화가 되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은 컸는데 판매업체들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유산균이나 비피 더스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분명히 이거는 좀 분명히 부작용인데 그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명현현상이고 호전반응이니까 무조건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잘못 안내하는 업체들도 많아가지고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어떤 50대 여성분이 우리나라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좀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결론 났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폐혈증이요 폐혈증 뿐만 아니고 심장 내막염, 폐렴, 그리고 장염 그러니까 폐혈증, 심장 내막염, 폐렴, 장염 이런 좀 심각한 부작용들이 프로바이오틱스에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장기에 출혈이 있거나 장기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공이 생겼거나 면역체계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과다 섭취하면 생명을 위협할 만한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이잖아요 살아있는 미생물이 장기에 출혈된 부분이나 상처 부위나 천공을 통해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장 컨디션이 다 다른데 안 맞는 균을 먹으면 당연히 치명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심각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부작용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부작용의 횟수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식약초도 알고 있어요 식약초도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정도 됐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섭취시 주의사항이 되게 강화되었습니다 제품 보면 이렇게 섭취시 주의사항 써 있잖아요 대부분 잘 안 보시는데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의무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는 이러이러한 섭취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세요 라고 한 게 뭐냐면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 방법을 지도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강제적으로 섭취시 주의사항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대부분 모르시죠 왜냐면 안 보니까 섭취시 주의사항은 꼭 보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특이한 게 보통 오메가3나 비타민C 같은 이런 일반적인 영양제에 질환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어린이를 잘 지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쓰거든요 그만큼 식약처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어떤 식약처도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무섭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또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고함량 특히 고함량 제품들 좀 조심하시고 요즘 500억, 600억, 1000억, 4000억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잘못 드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프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고함량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앞서 제가 50대 여성분께서 폐혈증으로 사망하셨다고도 말씀드렸죠 특히 어린이들 저는 물론 아이가 좀 배변활동이 안 좋거나 그런 쪽에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막 먹이는 건 좀 반대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무슨 균인지도 모르고 먹이는 거잖아요 물론 균 공부를 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이 균이 맞겠다 그런 경우에만 그런 경우라면 저는 뭐 섭취를 시켜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좀 아이들은 좀 자체적으로 균도 좀 만들고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서 배탈도 좀 나면서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런 특정 균들을 막 집어넣어주면 너무 좀 오히려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사용된 균들이요 다 인체유래균인 걸로 알고 계신데 동물에서 유래된 균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몸에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뭐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이 늘고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부작용 대부분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부작용이 대부분이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잠시만요 부작용 아닌 부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이 좀 제가 봐도 조금 어설프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좀 스위티곰표님께서 고함량 기준이 뭔가요 여쭤보셨는데 보장균수 기준으로 100억까지밖에 표기가 안 돼요 물론 1000억, 2000억 이건 이제 특별한 유산균들에 하나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100억이 최대 기준인데 100억을 그런 것들이 고함량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0억까지가 적당하다고 보고 그 이상은 좀 보장균수 기준으로요 이 정도 답변해드리고 원래 질의응답습 시간이 아닌데 하나 좀 했고요 바로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작용 아닌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무작용이고요 무작용 무작용은 아예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제품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나 체감 증상이 없는 것이 무작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정상작용 부작용을 알고 있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뜻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무작용과 정상작용이 있는데 먼저 이게 무작용은요 제가 이게 화면 조정을 또 해야 돼서 무작용은요 요즘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진짜 많이 드시는데 그 중에 90% 이상은 아무런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업체에 전화합니다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후기에는 배변활동 좋다고 나와 있는데 후기 같은 거 믿으시면 당연히 안 되죠 어쨌든 후기에는 배변활동 좋아진다고 했는데 저는 왜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그럼 업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원래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1, 2주 만에 체감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원래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를 샀는데 차에서 물이 새고 시동이 꺼지고 변속이 안 되고 이런 클레임을 고객이 제기하면 일부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님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물이 새면 물이 새는 대로 타야 되고 변속이 잘 안 되면 변속이 잘 안 되는 대로 타고 다녀야 한다고 해서 현대차의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대변해 주는 말로 현대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왜 차익이냐 프로바이오틱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조건 생균이죠 생균으로만 만들어야 건강기능식품이 되는데 생균 인위적으로 배양된 생균이 물이 몸속에 들어가는데 1, 2주 동안 먹었는데 체감효과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체감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물이 장 속에 장에 없던 생균이 들어가는데 같은 유산균이라도 엄청 종류가 많죠 생균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효과가 없습니까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무작용은 체감을 못 느끼신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품질이 허접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서 뽑아내고 모유에서 뽑아내고 자궁에서 뽑아낸 유산균들이 장까지 살아가려면 장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싸우겠죠 그런 중에 변비도 생길 수 있고 복부팽만도 있을 수도 있고 가스 차는 거죠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균을 먹는데 아무런 체감효과가 없다? 이건 그만큼 제품이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약층의 기준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거죠 물론 뭐 하비힛을 먹고 이거 왜 아무 효과 없지? 이건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2주 정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드셨는데 진짜 아무런 체감 증상이 없다 이거는 애초에 제품을 개판으로 만들었거나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아니면 보관이 잘못돼서 균들이 다 죽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영양제는 작용을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용이 없으면 부작용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반응이 있으니까 이상한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작용에는요 정상 작용인데 부작용으로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신 것 정상 작용인데 소비자분들이 부작용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설사, 복부팩만, 변비, 두드러기, 복통 이렇게 있는데 이거요 제가 정상 작용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심각한 부작용 말씀드릴 때 장래 출혈, 천공 이런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엄청 저하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설사, 복부팩만, 변비, 두드러기, 복통이 있으면 제품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복통이 있으면 바로 중돈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설사, 변비, 두드러기, 복부팩만, 복통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만큼 제품으로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장까지 많이 살아갔고 그 균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균이 들어갔는데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하진 않았지만 낡 것을 잘못 먹었을 때 배가 아프죠 식중독이나 장염처럼 아픈 것은 아니지만 좀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균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면 꼭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체감이 방구 냄새가 좋아지거나 변이 잘 나오거나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아닌 설사, 복부팩만, 변비, 두드러기, 복통이어도 무조건 부작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품이 적응할 때까지 섭취량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섭취량 조절이죠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설사랑 복부팩만,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루 한 포 먹는데 어떻게 줄여요? 이러시는데 그럼 이틀에 한 포 드시면 되는 거예요 줄여서 이런 식으로 섭취량을 줄이셔서 그런 설사나 복부팩만이나 복통이 줄어드시면 괜찮아지시면 다시 섭취량을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변비인 분들은 그런 분들은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루 한 번 먹는 제품이면 두 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세 번, 네 번 드시진 마시고요 당연히 변비가 없어졌으면 다시 섭취량을 줄이시면 되겠죠 다음 두드러기 근데 이 피부 쪽 반응들은 이것도 섭취량 조절을 통해서 제품에 적응할 수는 있는데 저는 피부 관련된 이상 반응은 무조건 섭취를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피부는 밖으로, 겉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뭐가 난다? 그냥 다른 프로바이오텍스 제품 드시면 되죠 굳이 뭐 피부에 뭐가 나면서까지 남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면서까지 섭취량 조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섭취량 조절을 2주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2주 2주일 2주일 동안 2주간 섭취량 조절로 혈사, 변비, 두드러기, 복부팩만 복통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제품은 그때 진짜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작용이 아닌 정상작용이고 2주가 지났는데도 그 증상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 제품은 고객님께, 소비자분들께 안 맞으니까 안 맞는 제품이니까 그냥 버리셔야겠습니다 하나 또 있네요 섭취량 조절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절대로 섭취량을 확 늘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50대 여성분도 업체에 얘기를 했대요 아 나 몸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업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고객님 그거는 정산적인 반응이고 명현현상이고 호전 반응이니까 섭취량을 막 몇 배씩 늘려서 드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고 하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안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섭취량을 대폭 늘리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특히 고함량 제품이면 더 그러겠죠 사람마다 장 컨디션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균을 다량으로 섭취했으면 다량으로 섭취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이거는 유산균 유산균 균을 배양하는 회사 그런 막 엄청 오래된 해외 유명회사 뭐 다니스콘, 크리스탄, 이런 회사들도 몰라요 뭘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장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양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폐혈증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2주 이상 먹었는데 아무런 체감 반응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제품이 잘못됐거나 보관 방법이 잘못됐거나 섭취 방법이 잘못된 것인데 대부분 제품이 개판이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설사, 변비, 복부팩만 복통, 두드러기 등이 얼마인지 나타날 수 있는데 무조건 부작용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섭취량 조절을 하면서 2주간 지켜보자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품을 바꾸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제가 정신이 없는데 채팅 보느라 채팅 화면 보느라 이거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동안 좀 제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좀 들어오셨네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Q&A 제가 지난번 첫번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유산균 초간단 고르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죠 제품을 딱 보시고 사용된 균주들을 보세요 처음에 맨 먼저 쓰일수록 많이 사용된 균이거든요 거기서 딱 5개 정도 보시고 이 중에 B 비피더스균을 B라고 시작하고 유산균 일반 유산균이 L로 시작하거든요 물론 E로 시작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어쨌든 5가지 중에 B로 시작하는 균주가 2가지 3가지 3가지 있으면 제일 좋고 2가지 이상 있으면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까만고양이님께서 락토바실러스균은 어떤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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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락토바실러스균은 유산균이에요 락토바실러스에도 엄청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 유산균 개발하는 회사에 가서 물어보셔도 몰라요 그냥 락토바실러스균은 유산균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락토바실러스는 그냥 유산균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 그래서 아까 제가 제대로 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시려면 B B를 B를 보셔야 되는 게 비피더스와 유산균이 합쳐져서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이에요 먼초제이님께서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랑 같이 먹어야 되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같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먹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 그래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친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 식사하실 때 김치 드시죠 김치 안에도 식이섬유 들어있어요 그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우리 몸에서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실 필요 없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고르시기 좀 애매하시면 그냥 프리바이오틱스만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의 활동을 좋게 하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균주 오키키양파님께서 균주가 두 개인제품 어떤가요 말씀 주셨는데 어?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뭐 19가지 종류 뭐 13가지 종류 이런 유산균제품 다 쓸데없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에서도 뭐 되게 두드려 맞았죠 차라리 이렇게 균주가 두개 세개 뭐 이런 균제품들이 더 낫죠 집중한 그런게 더 좋다고 봅니다 자신이 있다는거에요 자기들 균주에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안 넣고 조금만 넣은거죠 천순이님께서 비오틴만 과량먹으면 여드름 생기나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오틴 진짜 많이 드셔도 아무 이상 없는 분 계시고 조금만 드셔도 뭐 좀 뭐가 트러블이 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 예 뭐 푸 이거 어떻게 읽죠 어쨌든 엔에이지를 샀는데 500씩 두 번 먹을까요 아니면 천을 한꺼번에 먹을까요 뭐 한꺼번에 드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엔하이 박님께서 심바이오틱스가 제일 좋나요 이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랑 쿠리바이오틱스를 합친 걸 심바이오틱스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좋진 않다 예 그 다음에 김우라이님께서 차전자피 제품 먹고 고지혈증 수치가 내려갔어요 평생 먹어도 되는 걸까요 예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 배변활동에 좋은 것들이 좀 있죠 알로에 이거 평 이거는 이거는 한 4, 5개월 드시면 꼭 쉬셔야 돼요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차전자피는 계속 드셔도 됩니다 예 어 그리고 또 오키키양파님께서 불가리아산 유산균 불가리아산 유산균 어떤가요 이게 또 제가 원산지에 대해 제품의 원산지와 원료의 원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불가리아에서 만든 유산균 제품이라고 해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걔네들 중국산 유산균 쓸 수도 있어요 예 균을 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균은 확인이 어려워요 예 저는 되도록이면 해외 제품보다는 국내 제품이 좀 낫다고 봅니다 예 국내가 좀 물론 유산 프로바이오틱스는 원산지 표기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해외 직구 하실 때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거기서 안 알려줍니다 그런 거 어 뭐 김상준님께서 비타민 D를 두 회사 제품 샀는데요 소프트 젤 타입인데 한 회사는 맑은 노랑이고 한 회사는 누런 색이에요 상한 건 아닐 것 같지만 심적으로는 맑은 노랑 소프트 젤 타입이 좋아 보이는데 제조할 때 들어간 오일 성분의 차이가 나나요? 오일 성분의 차이가 나겠죠? 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그 큰 차이는 아니라서 어 뭐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이제 엘 아르기닌 먹어보니 좋던데 믿을만한가요? 엘 아르기닌은 어 아미노산 중에서 체감이 되게 잘 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팔리죠 예 자 남순현님께서 칼슘제도 2년 정도 먹었는데 칼슘은 칼슘제 계속 먹어도 되나요? 칼슘은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칼슘에는 비소성 칼슘이랑 소성 칼슘이 있어요 예 비소성 소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성 칼슘들은 굉장히 고온에서 만들어진 거고 비소성 칼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칼슘인데 소성 칼슘들은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비소성 칼슘을 드시면 드시는 게 좋고요 요즘 유행한 거 있잖아요 어골 칼슘 뭐 그리고 뭐 뭐 있죠 또 굴 페가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소성 칼슘입니다 그런 거 드세요 예 아 라빈 리님께서 건기남님 직무가 뭐예요 저는 제품 개발합니다 예 제품 개발하고 아 제가 회사 대표인데 저희 회사는 나눠져 있어요 저는 주로 제품 개발 그리고 원료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어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제품매만 하고 있습니다 예 어 SM님께서 그 수면 영양제는요 요즘 인기 많은 것 같던데 믿을만한가요 말씀해 주셨는데 아 참 제가 이게 업계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있지만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지만 전 절대로 만들고 싶지 않은 제품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게 그 하나가 키성장 제품이랑 두 번째가 수면 영양제예요 예 아 참 입으로 말하기에 좀 민망합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뭐 인체적용시험상으로 뭐 수면의 질개선 이런 게 증명이 되었다니까 뭐 아예 구라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문제 있어요 요즘에 몇 분 저한테 저 사실 관심 없거든요 수면 쪽이나 키성장 쪽은 제가 아예 취급을 안 하는 분야라서 예 취급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많은 분들께서 메일로 물어보세요 아 이거 먹으면 진짜 잠이 잘 오냐 뭐 이거 먹으면 키가 크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최근에 수면 영양제 중에서 수면에 수면에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품 보시고 제품에 써 있어야 돼요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게 아닌데 수면으로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시면 신고하세요 저기 그 시작처에 좀 혼 좀 나라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자 다음 또 질문은 이제 아예 옥희양파님 그 덴마크산 유산균이라 샀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조회사는 이탈리아 회사네요 이거는 문제 되나요 이래서 제가 해외 제품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덴마크산 유산균인데 이탈리아 제조회사 이거 이렇게 알아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예 그리고 덴마크산 유산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라이언 K님께서 술 마시는 사람 밀크시슬 좋나요 저도 먹어요 저도 술 먹은 날 밀크시슬 먹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아까 2500원 주셨던 분께서 관절 영양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나요 관절 영양제는 제 개인적으로 통증에 작용하는 거랑 진짜 연고를 만들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MSM이 이제 통증에 작용을 하는 거고 NAG가 이제 연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연고를 만들어드린다는 건 그거는 굴하죠 젊으신 분들이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NAG를 젊었을 때부터 드시면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관절을 챙기시고 싶으시면 NAG 제가 유난히 NAG 말씀 많이 하시네 NAG는 괜찮아요 N-A세틀 글루코사민 남순여님께서 손톱 끝이 아스라져요 아 이거 예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남순여님께서는 메일 주세요 개인적으로 예 주셨죠 주신 분이죠 한번 예 메일 주시면 되고요 제이와의송님께서 고혈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보통 보통 이제 오메가3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고혈압이 콜레스테롤은 되게 효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혈압은 죄송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효과 좋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가지 나오긴 여러가지 있다고는 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키키 오키양파님 아 되게 이분 유산균 많이 아시는 분이네 세계 3대 균주사의 유산균 사용했다고 하면 믿을만한가요 이거 약사분들이 막 유튜브에서 얘기하잖아요 세계 3 무조건 좋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 3대 유산균 회사들도 자기들이 프리미엄 균이 있고 그냥 일반 균이 있어요 그 듀퐁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는요 프리미엄 균은 딱 조건이 있어요 너네 제품 만들 때 우리 균 딱 한 가지만 써야 돼 그럼 프리미엄 균 줄게 근데 대부분 제품들 보면 한 가지만 쓰나요 균은 아니죠 여러가지 짬뽕 하잖아요 그럴 때는 걔네들 프리미엄 균 안 줍니다 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3대 균수 세계 3대 균수사 제품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거짓 가짜뉴스죠 예 유산균의 그 균을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서도 프리미엄 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균이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관계자가 아니면 소비자들은 더 확인할 길이 없겠죠 예 웃기는 거예요 진짜 예 단백질 파우더에 바닐라 향이 나왔는데 알레르기 있을까요 제가 향에 알레르기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아는 건 그거까지네요 예 아 기침 나는 것은 그 예 알 수 있죠 예 귀돌이님께서 그쵸 처음 아셨죠 아무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유산균 회사들도 균의 등급이 있다는 거 예 잘 모르죠 예 자 이제 4분 남았습니다 김상준님께서 여름에 유산균 택배로 여름에 유산균 택배로 시켜 먹으면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실제로 여름에는 안 사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름 되기 전에 많이 사놓으세요 여름에는 냉장 배송 유산균 정도만 이제 어 감사합니다 라이언 K님 5천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 여름에는 유산균을 구매하시려면 냉장 배송 제품들 구매하시고요 어 보통 유산균은 25도 프로바이오틱스는 25도가 넘어가면 죽기 시작해요 택배 트럭 아니 온도가 몇 도일까요 우리 여름에 차 타면 굉장히 덥죠 택배 트럭에 뭐 에어컨이 달린 것도 아니고 짐칸에 여름에는 유산균 구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까만고양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쵸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예 저는 한 지금 1년 넘었는데 유튜브 시작한지 어 한 1년 하면 한 10만 명 될 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 예 그게 쉽지 않네요 근데 저희 카테고리 특정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약들야 고약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되게 많긴 한데 구독자가 예 예 김우라이 님께서 이제 그 그 프리바이오틱스 비싼 거 아니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제일 싼 거 드시면 됩니다 마트 마트 거 드셔도 돼요 예 키돌이 님께서 제 회사에서 수입 제품도 다루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수입 제품 다루긴 한데 저는 안 팔고 그냥 다른 업자한테 넘깁니다 제가 대신 레시피만 잡아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캐나다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미국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아 이것 좀 이런 제품 만들고 싶은데 좀 잘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해외에 얘기해가지고 해외에 저희 거래처 있거든요 거기에 얘기해가지고 레시피를 제가 짜고 만들어가지고 수입해서 그거를 이제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식품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수입식품 좀 문제가 많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 고우마뉴 님께서 건기나 님은 매일 뭐 뭐 드시나요 아 제가 몇 가지 먹는데 매일 먹는 건 녹차 카테킨이랑 비타민 C입니다 예 프로바이오틱스는 이틀에 하나씩 먹어요 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제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아닌 부작용 어 어 영상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